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볼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 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피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걸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걸까요 아마도 내 애도 그 애는 뒷모습만 이제 알아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다 포기하고 참아야 하지 저 잔다 가는 너의 남자 친구처럼 듣고 싶지만 불가능하지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걸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걸까요 아마도 내 애도 그 애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거니까 아마도 내 애도 그 애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만 보는데 막상에 우리가 한글자막은 ?.. 한글자막은